후카이도 가면 털계더라고요. 또 후카이도 가서 털계를 안 먹으면 여행한 거라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와... 아, 맛있겠다. 어, 저거 아니까, 개? 아, 맞네, 맞네, 맞네. 개 그때 간판 본 거 우리. 아, 정은아 털계네요. 아, 털계집. 털이 아니고 가시인 게 게 가시라고. 어머. 어, 환영. 또 한국말로 써있네요. 아, 일어나세요, 형태. 어, 해, 해. 주님 하세요. 아, 해. 어디? 저부터 이제 밖에는 것도 여기 또 있네요, 혹시. 막 올라오면. 이야. 야, 야, 지금 봐라. 아, 이거 완전. 아, 이거 여기 어,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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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달도 큰 것들. 오! 엄청 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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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워워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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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만엔. 야, 오 만엔. 오 만엔. 음식 먹으냐? 우와. 개가? 진짜 비싸다. 우와. 이야. 하나 물어. 돈은 뭐. 돈은 누가 내지? 아, 차비도 생각해야 할까 할 때. 사실 다.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. 하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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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워워치. 하워워치. 아, 원 킬로. 원 킬로. 아, 원 킬로. 아, 원 킬로. 원 킬로. 아, 원 킬로. 1킬로에 1만 9천에. 이야. 그런데 2만 3천에 있잖아, 지금. 1만 9천에. 1만 9천에. 1만 9천에. 아니, 나 정말 그렇게 주차하게 나올 줄.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. 이야, 저기까지 가서 안 먹고 나온 것도 좀 이상하고. 아, 와. 스몰. 스몰? 응, 스몰. 응, 스몰. 세 분이서 먹기에는 양이 적으니까. 스몰. 아, 진짜 스몰이다. 아이, 귀엽다. 아이, 스몰. 그거 누구 코에 붙여. 하워치. 응? 저거 기절도 안 가겠다. 아, 스몰. 이야, 쟤도 12만 원이야. 3마리에? 응, 응. 어, 어머니한테 자랑은 했고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. 오, 왔다 갔다 갔다. 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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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게 먹는 게 아닙니다, 어머니. 응. 차가울 때. 차갑게 먹는 거. 이거 있기나 차가운 거라 이제. 네, 차갑게 해 먹는 거 맛이지. 아이고, 소름한 거. 그러나, 이거. 먼저 먹으라기. 우와. 이게 털계라는 겁니다, 어머니. 야, 오늘 잘 긁으시네. 오, 기살, 기살을 해도 시원하게. 성, 성게 할 때. 긁듯이. 우와. 맛있어? 아, 맛있어. 그거 뭐 좀. 맛있지? 맛있지. 맛있지? 자포리, 이거. 새콤, 새콤, 새콤. 다 갈려볼게. 잘해서 단맛이 있나 보다. 음, 좋지? 녹아. 조그마니까 더 맛있네. 맛있겠다. 다 좋지? 표정 봐, 표정 봐. 쪼깃쪼깃해. 쪼깃쪼깃해. 맛있지, 쪼깃쪼깃해. 그걸로. 아우, 맛있어. 야, 지금 이게 돈이 좀 모자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, 그냥 끝까지. 엄마, 이거, 이거 보도방. 아니, 너무 힘들어, 너무 힘들어. 먹어, 먹어, 먹어. 아유, 어머. 아, 저 집게 맛있죠. 없을 때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. 아, 좋죠, 어머니. 나 여기 있자니까. 먹어, 해, 먹어. 나 이거 긁어먹으라. 그거 제일 맛있는지 안 드니? 저게 제일 맛있잖아요. 아, 아이고. 아니, 형, 그다음 다 먹어. 아, 정말 아름답다. 지난주에 이어서 감동적이네요. 감동적이네. 배고파. 이거랑 끝까지 와. 못 먹는가? 먹지. 이거 뭐야? 저거 뭐 먹는 거야? 저거 DP 아니에요? 이건 뭐예요? 에이... 이건 뭐? 이건 뭐 넣고 닿아? 하아... 아, 준비가. 1번째인 거야. 향 좋아. 향 좋대세요. 밥이라도 좀 씻겨서 밥으로라도. 물 넣어.